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쿨타임이 돌았죠. 21세기 홍길동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 식당 서빙하는 여잔데 니들 나한테 이모라고 부르지만 네 알았어요. 이모라고 안 부를게요. 주모 여기 막걸리 좀 주세요. 원지 식당에서 이모라고 부르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선 방탄하는 거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거 너무 화가 나서 화력이 제일 강한 여기다 글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어제 어떤 남자가 저한테 계속 이모님 이모님 이러는 거예요. 와 나 진짜 그동안 웬만한 진상들 다 참아 넘기고 살았지만 이건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 뭐 나이가 저보다 어리면 모르겠어요. 딱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삭아 보이는 사람이 계속 이모님 이모님 이러니까 기분 그지 기분 기분 그지 같은 거야. 게다가 그냥 이모 이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뭐 예의를 차리는 건지 뭔지 이모님 이모님 계속 님자를 붙이니까 왠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뭔가 나를 늙은 할머니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맞잖아요. 그냥 저기요 이러면 되는 걸 꾹꾸치 이모님 이모님 진짜 이 남자 앞으로 두 번 다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요 다른 식당에 가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여자라 해도 절대 이모나 아줌마라고 안 불러요. 그냥 사장님 아니면 저기요 이렇게 하지. 왜 당연히 그분들도 지금의 저처럼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요.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아니 내가 왜지 이모야 장난해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보아하니 당신은 서빙할 그릇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식당 말고 얼른 다른 직업을 구하세요. 대댓글 이게 쓴이인지 역주작인지 관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릇 서빙하는 사람이라지만 사람한테 그릇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장난하세요? 2번 님 혹시 쓴이세요? 대댓글 발작하는 거 너무 웃겨요. 끌 끌 끌 끌 2번 아니 아줌마도 안 돼 이모도 안 돼 이모님도 안 돼 아가씨 안 돼 언니 안 돼 어이 안 돼 그렇다고 누나 또 이상하잖아 그리고 사장님 이거는 옆에 있는 진짜 사장님이 기분 나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이고 이건 뭐 가게 직원이 부름을 싫어하니 별 도리가 없구만 매장에 키오스크랑 서빙 로봇 한 대 놔드려야겠네 끌 끌 끌 끌 저번에 누가 이모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주모 이렇게 불렀다는 걸 어디서 봤는데요 다른 호칭이 다 안 되니까 그 사람도 너무 짜증나가지고 주모 이렇게 불렀나 봐 끌 끌 끌 끌 3번 아니 왜 계속 이런 거지같은 글들이 올라오는 거야 여기가 무슨 자영업자들 요청사항 들어주는 곳입니까 공지를 가게에 써붙이든지 아니면 따로 네가 안내를 하세요 대댓글 심지어 있으니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냥 돈 받고 남의 가게 홀에서 서빙 보는 아줌마 같아요 끌 끌 끌 끌 4번 나는 개인적으로 저기요 이게 훨씬 더 기분 나쁘더라고 대댓글 음? 아니 차라리 저기요가 더 낫지 않나요? 나는 이모란 말이 어색해서 그냥 저기요 하는데 그리고 알바할 때도 저기요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딱히 이게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5번 아니 나도 여잔데 이해가 안되네 이모님이 뭐 어때서 이모야 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그 사람 딴에는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네가 기분 나쁠까봐 그렇게 한 거구만 예의 차려서 아우 있으니 속이 완전 밴댕이 소갈닭지 같은 사람이네 음? 6번 아니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이래요? 저기요도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모도 싫다 그러고 언니는 또 나보다 늙은 사람이 왜 언니라고 부르면 난리치고 또 아가씨라고 부르면 나방아가씨 부르냐면서 또 랄지 떨고 어쩌라고 7번 님은 그냥 일을 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여자지만 이거는 나이를 따져 이모님이라 부른 게 아니잖아요 님자가 그렇게 싫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다음에는 그냥 야 라고 부르라고 시키든가 진짜 그지같네 8번 스니야 냉정하게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는 스니 액면가가 그래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식당에 갔을 때 20대 파릇파릇한 아이들이 서빙을 하면 그냥 손 들고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아줌마들이 서빙하고 있으면 이모님 이렇게 불러 스니 얼굴이 누가 봐도 아줌마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여사님 이렇게 불렀으면 어때 그러던 너는 화를 냈을 거 아니냐 9번 나이 많은 아줌마들도 젊은 남자 알바들한테 오빠 총각 삼촌 이러던데 이 아줌마 왜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10번 이런 사람은 그냥 어이 야 알바 이렇게 불러야 해 아니면 어이 김씨 이렇게 두 번째 사연 원제 아줌마 아줌마라고 하지 마세요 좀 저는 길에서 토스트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사장님 소리 놔두고 아줌마 토스트 하나 주세요 아줌마 토스트 하나 주세요 와 진짜 이럴 때마다 속에서 욱하고 올라온다니까 그냥 사장님 이러면 서로서로 얼마나 좋아요 도대체 왜 본인들도 듣기 싫어하는 그 아줌마 소리를 하는 거야 뭐야 일부러 그래 일부러 열받으라고 더더 그러는 거야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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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듣기 싫다구요 그리고 야 내가 너 반드시 기억한다 이 젊고 뚱뚱한 년아 이제 겨우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이 뚱뚱한 게 감히 누구보고 자꾸 아줌마래 어? 네가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도 전혀 반갑지가 않고 그냥 네 얼굴 볼 때마다 속에서 우라통이 확 터진다고 알겠냐? 이 그지 같은 년아 댓글 1번 워워 아줌마 진정하세요 혈압 올라옵니다 2번 뭐 솔직히 쓰니 마음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줌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좀 상대를 비해할 때 쓰는 그런 건 팩트니까 내 주변에 자영업하는 사람들 제법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젊든 늑든 남자 사장한테는 사장님 호칭을 붙이는데 나이 든 여자 사장한테는 거의 아줌마라고 하더라고 이거 옆에서 보면 뭐랄까 그 사람을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 분명 있긴 해요 3번 야 이제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온 건가 그렇구만 4번 아니 아줌마 왜 그래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아줌마 소리 들어가지고 많이 화가 나나보네 5번 내 가게에 와서 물건 팔아주는 손님이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욱할 정도면 그냥 장사 접어야지 뭐 6번 아니 여기 사람들 다 뭐냐 혹시 뭐 단체로 난독증이 있나 뭐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뭐 어떠냐고 아니 남의 사업장에서 아줌마 이게 정말 정상이야 그럴 거면 왜 니네 회사 가가지고 사장 부장 과장한테도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지 그리고 거기서도 뭐라고 하면 아니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말을 하라고 못 배워먹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야 호칭이라고 하는 건 때와 장소를 가려고 하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알바 하는데 아가씨 총각 이렇게 부르는 것도 진짜 멍청해 보여 야 이 멍청아 비교할 걸 비교해라 회사는 직장이고 거기는 정해진 직함이 있고 누군지 또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으로 부르는 거잖아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아니 토스트 하나 사 먹으러 갔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이 가게 사장인지 직원인지 뭐 어떻게 알아 알게 뭐야 그냥 그 상황이 어색하고 애매하니까 대충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지 너는 뭐 식당 가면 거기 사장 실장 매니저 알바 다 구분해서 부르냐 혼자 있는 토스트 가게에 사업장은 그렇게 사장님 소리가 꼬박꼬박 듣고 싶으면 그냥 사장님 이렇게 명찰을 대무짝만하게 달아놓던가 말이지 7번 아니 그냥 정감 있게 이모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텐데 저도 아줌마 안 쓴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대젝글 아니요 저런 사람들은 이모 소리도 엄청 싫어합니다 방금 앞사연이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어쩌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제 경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한 20몇 년 전에 1999년 이럴 때 제가 이제 막 20살 되고 갓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남자친구들이나 여자애들 같이 어울려가지고 술을 먹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여자애들이 서빙하는 분들한테 이모 삼촌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정감 있다 남자들은 오히려 잘 안 썼어요 여자애들이 이모 삼촌 이런 호칭을 많이 썼다고 그런데 이게 저만 저희 지역만 그랬던 건지 혹은 제 무리만 그랬던 건지 다른 지역도 그랬는지 다른 사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걸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랬다고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면 이모 삼촌 이러면 뭔가 정감 있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세상이 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랬다고 감사합니다